사실 이 초대석에는 홍보할 게 있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분은 딱히 홍보할 게 없는데도 나와주셨어요 왜 나오셨냐 요즘 존재 자체가 아주 핫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모실 수밖에 없죠 분위기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홍보할 게 없는 느낌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 키 크고 잘생기고 하얗고 게다가 웃기기까지 합니다 혼자 다 해먹는 안재현 씨 네 안녕하세요 안재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멋있어 컬투쇼에 지금 11년 만에 나오신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해나랑 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송해나 씨랑 같이 나오셨던 벌써 이렇게 또 시간이 흘렀네요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형님도요 멋진 사람이네 가운데 사람 두고 모아야죠 그리고 전 뮤지 형님 같은 아파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운동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몸이 너무 탄탄하고 멋지세요 그런 얘기는 뮤지 씨는 예상이 좀 안 되는 얘기거든요 몸이 탄탄하고 멋지다 어떤 느낌이냐면 꼭 테니스 선수 체형이에요 테니스 선수 잘 빠진 테니스 선수 단근육 약간 이소룡 살면서 우라통을 풀 데가 없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컬투쇼 잠들면서 틀어놓고 자요 진짜 컬투쇼 1시간 모은 집 있잖아요 100개가 넘어요 틀어놓고 한 시간 플레이 되니까 한 30분 넘으면 잠이 드는데 하하 웃다가 웃다가 자지 웃으면서 자서 저는 컬투쇼가 아직도 수면유도 방송 아니 그렇게 웃다가 재밌는 사연 듣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꿈을 또 재밌는 걸 꿈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박이에요 꿈이 아주 그냥 날아다녀요 아니 근데 저랑 뭔가 인연이 있나 보니까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사시다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 아파트로 또 이사를 갔어요 어머머머머 제가 이제 이 정도라면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제 집이 좋아 보이시는 아 그래도 좀 탐이 나서 뭔가 뮤지님 계신 곳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어머님 터도 한번 제 터를 따라다니는 거 심혜지씨 안재현님께 요즘 진짜 미모 제철이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철이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김성현님께서 재현님 전에 방송에서 땀을 많이 흘리셔서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지금 스튜디오에서도 식은땀이 나나요? 이 스튜디오 온도는 괜찮죠?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떨려서 땀이 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팬미팅 느낌처럼 라디오를 하는데 저희 팬이에요 저희 팬 죄송합니다 저희 팬이에요 미안합니다 이 팬미팅 게스트 느낌으로 하는데 너무 즐겁네요 최준근씨 남자분이신데 이 어떤 문자를 보는 라디오 보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쓰신 것 같아요 참 잘생겼다 진짜 2096번님께서 안재현씨 파데 몇 호 쓰세요? 제가 알기론 파데 제일 밝은 거에서 하나? 그리고 톤 너무 오히려 조금 다운해서 바르거든요 오늘 그러면 좀 비비만 바르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 오늘 이쁘게 보이려고 샵 다녀왔습니다 아 샵 다녀왔어요? 근데 진하게는 안 하셨네요 전혀 자연스러운데요? 네 붉은 기운만 좀 잡고요 또 화면에서 잘 나오게끔 원장님이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잘 나오나요? 네네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권태리님이 캡처즈막의 정면을 좀 봐달라고 카메라 별난 요청까지 다 안해집니다 우리한테는 그딴 얘기를 안 해놓고선 요즘 바쁘시죠? 많이 바쁜데 저도 나온 산을 봤어요 수박 들고 가시는 거 여러분 수박이 그렇게 무거운 제가 아는 그 수박이 아닌 다른 수박인가 싶을 정도로 중간에 주저앉으시던데 아니 주저앉았나요?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박이 8kg였다고요? 수박이 8kg였는데 저는 무겁더라고요 제가 아령도 3kg 이상은 조금 힘들거든요 아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수박은 미리미리 배달시키세요 아니 근데 식사도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시는 것 같기도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십니까? 운동을 그러면 평소에 뮤지씨처럼은 안 하시죠? 아 네 뮤지님 운동하는 거 보니까 제가 따라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었고요 저는 보통 그냥 뛰거나 달릴 것 같아요 유산소 달릴 위주로 그리고 먹은 대로 쪄요 바로? 네 그래서 아침에 그냥 방울토마토 정도 먹고 아침에 방울토마토를 몇 개 먹어요? 한 크면 3알 작으면 6, 7알 공주네 이렇게 3알 먹고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저녁에 또 뭐 먹어? 이게 왜냐면 제가 야외 예능을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천에 오십이라고 거기가 중간에 화장실 갈 팀이 없어요 그리고 속도 편화해서 그냥 공복을 좀 유지하는 편이에요 관리를 하시는 거네 그러면 그러네 관리 열심히 저녁에는 마음껏 먹어요? 저녁에도 촬영이 없다면 마음껏 먹고요 촬영이 있으면 그냥 6시 전에 후다닥 먹고 잡니다 요즘엔 두부에 너무 꽂혀서 두부가 너무 맛있어요 두부는 너무 좋죠 두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아 두부 그러면 아침에 방울토마토 3알 저녁에 두부 한 몫? 네네 뭐 그 정도? 김치도 좋아하고요 두부 김치 요즘엔 샌드위치 이 식단이 약간 반려견 식단 이렇게 아 맞아 맞아 아침에 산책하고 들어와서 방울토마토 먹고 두부 먹고 방토를 그러면 많이 사나요? 아니면 때 때 사요? 보통 3일이면 한 500g 다 먹더라고요 3일 정도면 네 그런 농담이 있어요 의사분들이 방울토마토 먹지 말라고 왜요? 병원에 환자가 줄어든다 그 정도로 좋던 방금 좋아서 김지민씨 월드게이로 입덕했습니다 유유 오빠는 진짜 최고의 월드게이예요 그게 뭐야? 이게 케이윌 뮤직비디오 때문에 생긴 서인국씨하고 붙은 지금 유머 별명이에요 몰라지 마세요 아 케이윌 진심으로 이건지 알았던 거예요? 아니 이런 문자를 왜 읽고 있는거지라는 생각 케이윌의 이러지마 제발에 이어서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이 서인국씨와 또 호흡을 맞춰서 저희도 지난번에 틀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케이윌씨 나와서 한번 더 소개를 했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까지 화제가 돼버릴지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너무나 일단 감사드리는데 그 우선 케이윌 형님이 6년만에 내신 앨범이라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서로 다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반응이 이렇게 길게 갈지는 몰랐어요 또 이렇게 제가 초대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저에게는 이 노래가 그렇게 탐탁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요? 이 앨범에 제 노래가 실렸는데 이 노래 때문에 제가 타이틀곡이 못돼서 아 정말? 네 너무 잘 돼서 그러면 뮤직비도 준비할까요? 찍어주시겠어요? 뭐 초대만 주신다면 저는 스케줄은 다 항상 다음주 열심히 합니다 다음주 2탄 다시 찍자고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 요거 2탄을 12년 만에 계속 이어가는 컨셉으로 가자고 제안이 왔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조금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케이윌 형님의 이런 행동력 그리고 스타쉽에서 오케이 윌 가자 이렇게 해주셔서 된 거겠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뮤비 내용을 보고선 어땠어요? 어? 내용 너무 맘에 들었어요 더 좋았고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서 영화를 좀 동성애 코드가 있는 영화를 한 4편을 보고 갔어요 아 보고 간 거야? 다시 한번 리멘드하고 왕가희 감독님 거 좀 많이 아 왕가희 감독 그래서 준비에 정말 많이 했어 갔습니다 와 아 그나저나 저 지금 2탄 뮤직비디오에서는 서윤국 씨가 네네 상대 역할인 서윤국 씨가 죽는 결말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에 3탄을 또 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게이를 만나는 겁니까? 아 근데 인국이가 없다면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닐까요? 아 아 여기까지 호흡을 맞춰 때문에요? 네 상상을 못하겠네요 아 그렇구나 근데 서윤국 씨랑은 이거 뮤직비디오 찍으시면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맞아요 K윤 형님 인국이 둘 다 어 이 이러지마 제발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됐죠 인연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요 여기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아 요즘은 정말 뮤직비디오가 화제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아 아 아 지금 뭐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해외에서까지 그렇죠? 아 아 일단은 K윤 형님 노래가 원체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곡이 네네네 형님도 너무 유명하시고 그리고 인국이도 해외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외국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해외팬이 덕분에 더 생겼겠어요 우리 아들현 씨도 어 저도 네네네 아 재미난 얘기 있어요 정말 재미납니까? 정말 대참습니다 되게 위험한 시작인데 아 재미보다 화들짝 놀란 소리 있었어요 어 네네네 이거 맨 처음에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를 저희 셋이서 얘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어디 곱창집에 근데 그 장소를 영상을 숱을 찍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랐는데 그걸 보시고 일본 팬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사진 찍고 가신대요 오 어 핫스팟 이렇게 핫스팟 장소 사진 명소가 됐더라고요 오 곱창집 안에 그 자리가 아 너무 재밌네 어우 완전 완전 어우 추워 썰렁하고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화들짝 아유 화들짝 진짜 기분이 다 좋아지네요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해요 어우 저기 기절하신 분도 계시고 어디 어디요? 어 저기 거품을 무시는 분도 많아요 아 앞을 못 보겠네요 하하하하 서인국씨가 아 여기 저는 서인국씨를 잘 이제 여기서 방송에서 한두 번 본 게 다여서 극내양형 인간이에요? 아 인국이가 조금 그런 거 같아 아 그래요? 아 난 안 그런 거 같은데 인국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람 많은 자리보다는 일대에 쭉 얘기하는 집중도가 좋은 그런 좀 낯가리는 스타일입니까? 어 친해지기가 어렵나 어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친한 사람한테는 엄청 서글서글한 것 같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조금 낯선을 느끼지 않을까 그게 낯가리는 겁니다 아 그렇네 화들짝 화들짝 안재훈씨는 어때요 성격이? 저는 인국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만난 분들과도 이야기 잘 아는 수 있어요 연령대가 뭐 어르신이든 상관없어요 아이든 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아까 엄청 처음이에요 둘이? 네 처음이야 저는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유진님이 아파트 봬도 정말 다른 분인 줄 알고 방송이랑 너무 다르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길래 사석이 복도에서 지나칠 때는 정말 포스가 카리스마 장난하네 아니 너무 웃기게 제 향수 냄새를 알고 있으라고 날 보자 맞아요 이 냄새였어요 이 향기였어요 그래서 유진님이 지나간 그 루트를 알 수가 있어요 어? 유진님이 지나가셨다?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셨구나 이런 걸 골라가셨구나 오오오오 되게 섬세한 사람이네 보니까 칠칠칠구님께서 서인국씨 남자친구분 너무 재밌다 뭐야 이게 미쳤어 서인국씨 남자친구 재밌어요 아 정말 화들짝 합니다 화들짝 아 그래서 그런지 이게 화제가 되갖고 두 분이 월드게임 뭐 이렇게 되갖고 두 분이 화보도 찍으셨어요 아 요거는 그 후에 찍으신 거예요? 촬영하시고? 촬영하고 그 후에 화보가 들어왔어요 야 사진작가님께서 손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할 정도로 보통 커플을 해보면 시안이 있어도 조금 더 이렇게 찍다보면 저절로 이렇게 과감한 포즈가 점점점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인국이 어깨에 손을 계속 올렸나봐요 근데 작가님이 조금 어 어 워 워 진정시켜주셨죠 와 서인국씨의 매력이 뭐냐고 또 물어보네요 아 너무 이거 12시간짜리인데요 이 정도면 아 그게 매력이 넘치는 친구인가 보구나 이 친구도 반전이 정말 많죠 아니 저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이나 드라마에서 하는 거나 이렇게 봐도 상당히 남자답은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 네네 일단은 제가 느낀 인국의 가장 큰 매력은 노래 잘하면서 잘생기고 몸 좋은데 몸 좋은 얼굴이 어울리는 친구 훈치가 않거든요 근데 연기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도 다 챙기고 네 아무리 힘든 뭐 자리가 오래돼서 조금은 뭐 피곤한 건 지칠 수 있는데 끝까지 자리를 내색을 안 챙겨요 네 네 네 그래서 인국이는 참 오 그러면 단점을 하나 얘기합시다 인국이 단점이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 아 그 정도까지 단점이 없어 결점이 없는 사람이야 아직은 아직은 뭐 이 정도면 빛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면 빌렸네 빌렸어 돈은 인국아 좀 연장 좀 부탁 아니 근데 뮤직비디오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모델 활동할 때부터 조금 소문이 있었다고 아 그게 그게 조금은 있었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이런 칭호를 들으면 되게 아 일 많이 한다는 칭호였어요 왜냐하면 화보 자체가 느낌이 조금 세잖아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제가 그리고 화보를 찍은 날은 무조건 메이크업 지우지 않고 압구정거리를 활보했어요 왜? 왜? 즐기는 거야 그거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일한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네이크컵을 제대로 받았어 어 제대로 받았어 그냥 아주 나 오늘 일한 날 아까워서 커프 찍은 날 쇼한 날 이런 일해서 열심히 아니 반응을 약간 반응을 즐기는구나 아 그랬죠 앞으로 압구정동회사 안재현씨를 보면은 아 오늘 일했나 보나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샵 갔다 오고 일한 날은 모자 안 쓰고 아 그럼요 그대로 싹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조금 더 예쁘게 오바스럽게 메이크업을 하면 진짜 예쁜 그런 얼굴이잖아요 아 좋죠 그냥 부끄러... 네 아 제가 보기 칭찬이 약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에 너튜브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재현이라는 채널에서 직접 기획도 하고 촬영 편집까지 다 하세요? 와 편집은 제가 못해요 편집은 진짜 배워봤는데도 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촬영까지는 본인이 직접 하시고 네 네 촬영은 직접 하고 좋은 편집자님을 만나서 제가 재미없게 찍어도 정말 이쁘게 재미있게 편집을 해주세요 그러면 브이로그 위주로 갑니까? 아니요 저는 콘텐츠를 계속 계속 만들어서 최근에는 송동세무소 가서 세무사님들 만났어요 아 세무사를 만나는 세무사 미팅 콘텐츠 세무사 만나 세무사님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네 조사관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세무소 밥은 어떤지 오 재밌다 네 정말 궁금해서 아 직업을 이렇게 탐방하는? 네 그것도 있고 그냥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동사무소에 칼 갈아주거나 우산 고쳐주는 거 이런 혜택들이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너무 웃긴 동사무소에 칼 갈아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어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 그렇죠 그렇죠 몰랐어 몰랐어 어 맞아요 안정 서비스 있죠 그런 거 좀 나만 알고 짓내면 동사무소에 칼을 들고 가면 갈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잘 약간 안재현의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냥 소소하지만 그냥 뭐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 공유하면 좋을 내용들 제일 조이스가 많은 콘텐츠는 뭐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연예인분이 나와주는 콘텐츠가 어쩔 수 없나봐요 누구 나왔어요? 케일형이랑 인국이 나온 편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사무소 사람들이 서운하겠네 광고 시간인가 봐요 아니 아니 근데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인데 일부가 그만 떠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2층에서 누가 통기타 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이 시간만 되면 꼭 기타를 치세요 네 네 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아 너무 재밌다 자 걸트쇼 2부에 문의합니다 아니 지금 뭐 나가는 동안에 뭐 사진도 좀 저희가 가입업에서 찍어드리고 또 우리 뮤지씨는 또 우리 안재현씨를 섭외를 하고 계셨어요 아니 저희 네 네 2부 채널 뮤브위방을 좋아한다고 팬이라고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딱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돌려먹기 좋은 그러니까 언젠가 또 한 번 볼 수 있겠네요 거기서 맞아요 동시에 올리세요 안재현 채널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럴까요? 저는 아마 그냥 형들 찍고 그냥 식사 자리 정도 촬영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네 고맙이 하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김성희님께서 저 주민센터에서 고장난 우산 고쳐봤어요 오 아주 친절하시고 좋아요 라고 또 보내주세요 주민센터에서? 아 칼도 갈아주고 고장난 우산도 고쳐주고 왜냐면 우산에 땐 추억이 좀 많잖아요 그럼요 찢어진 우산도 있고 쉽게 못 버리는데 그렇지 좋은 것 같아서 우리 분리수거하는 날 보면 고장난 우산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거의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고쳐주는구나 네 0026번님 서인국씨 남친분 알뜰하시네요 서인국씨 우산도 고쳐주나요 가면? 그.. 아직.. 네 자 네 아까 너튜브 얘기를 했어요 안재현씨 안재현 채널인데 조회수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타 연주가 나와서 제가 끊었는데 제 채널에서는요 저 제 채널은 아닌 것 같아요 저 키우는 고양이가 있어요 이름이 안주에요 안주? 네 고양이가 그 친구가 나올 때가 조회수가 너무 높아요 저보다는 안주 보러 오시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키우는 고양이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고양이가 이거 꼬랑지가 저 색깔인 거예요 지금? 맞아요 꼬랑지만 저런 색깔이에요 평소에 저렇게 있는 거예요? 평소에 저렇게 있어요 애가 좀 둔해요 보기 아플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게 편한 것 같아요 마침내 천에 오십 요건 뭔가요? 아 제가 찍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MC로 하고 있고요 아 카테고리 네 천에 오십은 보증금 천만원 월세 오십만원인 집들을 지역마다 보는 거였어요 첫 시작은 아 천에 오십 아이디어 천에 오십 자리를 보러 다닌 거야 그냥 그래서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다가 그 막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는데 그 지역의 집을 못 보여드리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집값이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집을 한 번도 같이 보고 시세도 한 번 같이 확인해 보고 그래서 각 지역의 자치 시세를 좀 확인하는 프로가 됐어요 네 진짜 너튜브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네요 컨셉에 대해서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 이걸 통해서 시민분들과 인터뷰도 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 진짜? 어? 난 안 가리고 친구반? 어 맞아요 이거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누구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송 중에 아 방청객 좀 무서웠어요 누구랑 얘기를 앞에 방청객분이랑 친구랑 뭐 그게 뭐예요? 우연찮게 초등학교 동창도 만나고 길거리에서? 네 재밌더라고요 아 그걸 보셨던 모양이구나 아니 실제로 안재현 씨가 자취 15년 차로 네네 그래서 정말 집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아 제가 정말 많이 봤죠 월세부터 아파트까지 주택 정말 다양하게 봤는데 네고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냥 진실되게 통장 잔고를 보여드리면 저 진짜 이거 밖에 없어요 저 진짜 이거예요 선생님 진짜 열심히 깨끗하게 쓸게요 아 조금은 깎아주시던 네 속된 말로 통장을 까라 네 네 네 네 네 네 정말 과감하게 먼저 보여주시면 와 자 2, 7, 1, 8 이제 안재현 씨 목격담이 속속 오고 있습니다 네네 안재현 씨 나오신다 해서 알람까지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SBS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 촬영 당시 보조 스태프였는데 늘 촬영할 때마다 모든 스태프들에게 밝게 인사해 주시던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덕에 힘든 촬영도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다만세가 여름에 찍은 좀 많이 더운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게 살짝 풀린 눈으로 열심히 촬영장이 있었는데 웃는 얼굴로 이렇게 감사하네요. 이분께서 선물 하나 드릴까요? 뭐 드려요? 안재현 씨가 하나 뽑아주세요. 스텝하셨던 보조 스텝하셨던 분. 하나 뽑으셔서 자 이분입니다. 2718 어떤 선물입니까? 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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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마일한 미소 관직하시라고 제 치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넣어주세요. 김민종 씨가 배우 선배님이시네요. 김민종 씨. 문자를 보내셨네요. 금요일에 재현 씨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압구정동에서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아 네 맞아요. 금요일에 일하셨습니까? 아 플메이컵이 된 모양이구나. 제가 압구정에 요즘에 있으면 일하러 가는 거예요. 샵이 압구정에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으면 아 그냥 외출 중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모자 쓰고 다니세요? 메이크업 안 하면? 어 아니요. 그날은 달라요. 오히려 좀 괜찮다 하는 날은 다 안 해요. 어 근데 조금 뭐 헤어가 조금 아쉽다 하면 모자를 쓰고요. 뭐 헤어는 괜찮은데 얼굴이 좀 아쉽다. 그럼 마스크를 씁니다. 다 괜찮은 날을 그냥 다 하는구나. 네. 다 괜찮은 날에 나옵니다. 이유림님. 8년 전 주말에 압구정 커피 스미땡에서 언재현님 뵀었어요. 멀리서도 눈에 뜨시더라고요. 주로 압구정에만 계시나 봐요. 제 첫 자취가 학동사거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꿈을 이루러 유학을 뭔가 왔다고 해야 되나? 어디뿐이지? 전 연신내. 나 이것도 너무 신기하다. 나 저 첫 작업실이. 나 어디 지방에서 운전할 때 진짜 서울뿐이시네 그냥. 저 첫 작업실도 학동사거리였어요. 서울이에요? 거의 터가 좋아요. 그러니까. 잘 돼요. 계속 같이 있었네. 너를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거. 형 이제 슬픈지 않을게요. 그래서 뭔가 압구정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일터 있는 자체가 되게 행복 회로가 되게 돌더라고요. 그런지 심정돼요. 좋네요. 송정은 씨. 얼굴 천재 안재현 씨. 송수혁 카페에서 봤어요. 즐겨 드시는 음료가 있으신가요? 저는 카페에서 원래 커피를 너무 좋아했는데 커피는 잘 안 마시고요. 좀 시원한 티? 시원한 티. 시원한 티 아무거나. 상관없이. 티면은 시원하게. 네네네. 다 좋아합니다. 아니 아저씨가 보기랑 좀 다르게 술을 엄청 잘하시나 봐요. 혼술로 3차를 가서요? 아. 이게. 우와 대박이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각 집에 각 식당마다 맛있는 안주가 있어요. 메인 메뉴가 있고. 메인 메뉴. 메뉴를 먹고 다음 집 가서 다른 메뉴를 먹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다 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요. 아 맛있는. 네. 술 양보다는. 그것도 뭐 나를 정해놓고 갈 거 아니에요. 자주 그렇게는 안 드실 거 아니니까. 그렇죠. 아침 일어나면 방을 통하고 또 3개 먹고. 저녁에 두부 먹는 사람이. 만주로 3차를 다닌다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가는 곳은 아차산. 두부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두부 딱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 두부집 가면 알아보시고 사인 받습니까? 거기는 너무 바쁘셔서 사인 받을 테면 빨리 빨리 다음 사인. 두부 무슨 요리? 두부 조림 아니면 뭐. 두부 무조건 생두부 살짝 뭐죠? 데쳐서 나오던데. 두부김치처럼. 맞아요. 김치랑 같이 먹는 거. 네. 두부율은 다 좋아해요. 술 친구론 누가 있습니까? 술 친구는. 술을 하는데 친구가 없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국이한테 많이 매달렸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준양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냥 소주 두 병. 근데 그 이상 센 술은 못 마셔요. 저도 딱 소주 느낌이구나. 아니면 뭐 양주 막 이런 거. 양주는 몸이 더워져서 못 마시겠다고. 그래 나도 안 맞아 양주는. 그래서 그냥 소맥. 좋습니다. 손님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어디서 일하셨어서 알바 경험이 있네 보니까. 제가 좀 알바를 좀. 아이스크림칩. 요거트 아이스크림칩. 아. 그러면 뭐. 장사 잘 됐겠는데. 팬들이 장난 아니었겠네. 손님들이 그냥. 아. 모르겠어요. 인기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번호를 달라고 하거나 편지를 주거나. 아니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진짜 진짜. 정말 정말 정말. 진짜? 네. 주말 알바로 했거든요. 주말에만 일을 했는데. 와. 그래서 그냥 네. 손님이 없었습니다. 너무 없다고 해도 또 재미가 없네요. 네. 맞아요. 한 번쯤은 그냥 맞다고 주면. 저만 보러 오는 손님이 있었어요. 뭐 일단 답을 우리가 원했는데. 아이스크림칩 말고 다른 데서 일할 땐 인기 많았어요. 다른 데 뭐. 제가 이래서 알바를 했거든요. 어 이대에서. 네. 와플 가게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미대생들이 진짜 인기 많았겠죠. 아유 그냥. 아유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됐다. 됐어 됐어. 내속이 다시 연하네. 아 됐어 됐어. 다른 질문을 가 이제. 자. 아저씨가 오디션 보러 가면. 쌍꺼풀 수술하자는 이야기를 좀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유독. 그 당시에 좀 미남형 얼굴 분들은 찐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치 쌍꺼풀이. 그래서. 조금 코도 또 오똑하게 세우고. 뭐 쌍꺼풀도 좀 진하게 하고. 좀 부리부리한 인상을 가져가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 얼굴도 마음에 들었었고. 돈이 없었어요. 알바할 때. 그러니까. 네. 지금 얼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성형으로 조금 모험하기가 좀. 아니 쌍꺼풀이 있는데 왜. 아. 외쌍이 한쪽만. 아 왼쪽에만 있는 거예요. 네. 속으로만 있고 오른쪽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코도 오똑한데 뭐. 조금. 외부리기가 좀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꼬똑. 아 아니야 지금 괜찮아. 신발. 괜찮아.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힐링받고 가네요. 아니 모델 활동했을 때는 손이 떨릴 정도로 안 먹어야 만족을 했다고. 아 저게 지금은 저게 저혈당이라서 나쁜 굉장히 안 좋은 거래요. 지금도 모델 활동하고 계신 친구들 있다면 안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저는 그래서 저녁 때쯤 되면 손이 좀 떨려와요. 근데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아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그래서 손이 떨리는구나. 어 어. 힘을 다 썼구나 에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렇게 떨리는 게 아 저혈당이라는 거 알게 됐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몸무게 어느 정도였어요. 63, 64. 키가 86. 네. 86에 63, 64. 와 진짜 마른 건데 그러면. 근데 모델분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체조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거 보면. 뭐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몬드 하나 갖다 하루를. 아우. 정말. 그나저나 지금 63, 뭐 64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뜨끔하신 우리 방청객 분이 아니고. 내 몸무게인데. 저 째려보셨어. 정은아님 사연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이거 메시지. 제가 읽을까요? 재현 씨. 2초 초 6 애들이 신서유기 찐팬이라 나온산도 챙겨봤는데 허당미에 허양미 매력 넘치시네요. 요리 너무 잘해서 섹시한가. 그러니까 신서유기 너도 그렇고 되게 우리 아들도 참 즐겨보던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그러게요. 요리 뭘 좀 잘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요리를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원파원 판스타같이. 정말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반찬도 잘하시고 이렇게 잘하시는데. 저는 이제 잘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레시피 보고 다 따라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막 잘하진 못합니다. 집에서 안 해먹잖아요 잘. 네 어느 순간은 조금 이게 좀 먹는 것 자체가 지치더라고요. 옛날에 장 봐도 힘이 남았거든요. 이제 장 봐도 힘이. 장 봐도 힘이. 장을 볼 힘이 없어 장을 볼. 이제 지쳐요. 방울토마토와 몇 개 사면 끝이니까. 2432번님. 재현 씨 현재 신서유기 새 시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신서유기 시즌 1부터 쭉 본방사수를 했는데 나피디님과 이야기한 게 있나요?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 없답니다. 2432님.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시네요. 150원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고사 쓰겠습니다. 7034님. 저 오빠 전시회 갔다가 만났어요. 3년 전에 그때가 제 생일이었는데 뭐라도 주시려다 인공눈물 한 개 받았어요. 왜 인공눈물인지 궁금한데 말씀 부탁드려요. 제 가방에 드릴 게 없었어요. 뭐라도 주고 싶은데? 뭐라도 주고 싶은데 시간은 촉박하고 이분한테 오늘 진짜 성공. 네 진짜 진짜. 좋은 거 하나 줘. 3년 만에 선물을 줍니다. 인공눈물 하나 주고 지금 또 하나 뭐 줄 거예요. 7034님의 선물은? 자 뭔가요? 뭐? 배달 상품권입니다. 배달 상품권. 배달 상품권. 좋은 거예요. 배달 상품권. 축하드립니다. 이제 주시겠어요? 네. 그나저나 지금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월드게이 안재현, 서인국 남자친구, 동성애 영화 4편 보고 촬영. 여기 여기. 이게 너무 웃긴다. 월드게이 안재현. 장예솔 기자님이 기사를 쓰셨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기사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나옵니다. 기사 났으면 하는 게 있나요? 이런 기사 났으면 좋겠다. 어? 안재현. 아 또 나왔군요. 안재현 186cm에 69kg 몸매 비결 방울토마토 3알 두부 1모 반려식 식단 의식 반려견 식단 의식 반려견 식단 의식 고양이 거를 본인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방울토마토는 매 끼니마다 드셔야 돼요. 아 혈압. 진짜요? 매 끼니 드셔야 돼요. 아니 저기 그 전에 우리 피맬리 중에 곽범 씨 있잖아요. 곽범 씨. 네, 네, 오, 곽범 형님 알죠. 곽범 씨가 여기 이제 저희 고정 패밀리인데 방울토마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재현 씨가 얘기해줬다고. 맞아요, 맞아요. 뭐 먹기 전에 만약에 식사를 할 거면 방울토마토를 먹고 먹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혈당 스파이라고 하나요? 살이 갑자기 네? 스파크, 혈당? 혈당 스파이크? 그게 한 번에 먹으면 우리가 쌀밥 먹으면 혈압이 확 오르면 인슐린 분명 확 된대요. 당을 먹으니까. 네,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몇 개 먹고 식사를 하면 이게 우리 현미밥 먹듯이 혈당이 조금 조절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방울토마토가. 그래서 이제 살도 좀 덜 찌고 그리고 방울토마토 먹으면 배가 좀 차요. 그래서 조금 양도 줄어들고. 네, 과식이 아니에요. 방울토마토를 몇 개 먹으면 세 알, 세 알 먹으면 양이 차요? 그래서 먹고 시작합니다. 이러면 방울토마토를 그냥 다 없애던가. 근데 실제로 그 토마토도 그렇고 탄수화물을 가장 늦게 섭취를 하는 게 건강에는 더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방울토 먹고 두부 먹고 탄수화물로 이제 또 마지막에 먹고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도 나왔잖아요. 어떻게 거꾸로 해요? 순댓국을 먹으면 건대기, 고기 이런 걸 다 건져 먹고 나중에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우리 코스요리 먹을 때 알아 먹지 마요. 식사가 맨 뒤에 나오잖아요. 네. 중국집을 가도 그렇고 그런 이유가 있나요? 맞아요? 그런가 보다. 신기하다. 왜 이분 얘기가 다 맞나요? 왜 방청객님이 해주신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귀가 좀 얇죠? 그건 다 좀 믿는 편이에요. 0485번님이 재현님 목소리가 너무 정말 좋아서 밤에 하는 라디오 하면 너무 좋다고요. 지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 마이크로 타고 나가는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고 너무 좋아. 또 맞아요. 지금 얇은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너튜브를 하신다고 해서 아예 영상이 없이 목소리로만 주저리주저리 얘기하셔도 잘 될 것 같아요. 저 다음 아이템이 그거였어요. 그거 저 다음 아이템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밤마다 너튜브를 켜고 라이브를 해서 마치 듣는 유튜브로 해도 좋을 것 같다. 좋다. 좋다. 아니 하는 일이 진짜 많네. 에세이 책도 내셨어요? 아 제가 이제 그때 코로나 시기였죠. 코로나 시기 때 정말 일이 방송이 정말 많이 없었잖아요. 그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책을 조금 내게 됐어요. 뭐에 관련된 그냥 저의 일기장 같은 일기장 같은 일기장 같은 일기장 같은 조금 더 살아온 길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도 있고 저도 코로나 때 한 권을 에세이를 써본 진짜 전혀 할 일이 없는 거야. 글을 오랜만에 써보자고 해서 냈는데 그게 좀 잘 돼서 지금 베스트셀러도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글을 쓰는구나. 아니 진짜 태균이 형 책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놀랄 정도로 형이 감성적이신 거에요. 저 읽을래요. 제가 선물해드릴게요. 네네. 서로 바꿔서 읽으시네. 그래 그래 그래. 동아야 책 좀 하나 갖고 와라. 지금 갖고 계세요? 네네. 갖고 올걸. 그지같이 왜 그래요? 하나 좀 사주세요. 저도요 하신 분이 맞아요 하신 분이에요. 맞는 말을 하니깐. 아니 그걸 계속 참견하실 거면 이리로 앉으시던가요. 자리 있어요. 주얼리 디자인도 또 하신다고 진짜 브랜드를 하세요? 네. 이제 11년? 11년 정도 됐어요. 그럼 지금 팔목에 차고 있는 것도 본인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나면 너무 대놓고 광고 같아서 오히려 꿀쯤에서 안 하고 왔어요. 어떤 스타일의 보통 전 실버고요. 실버로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꽃이 모티브였어요. 꽃 그 이유가 예전에 남자분이 꽃 들고 가면서 정말 멋있잖아. 멋있어 보이는 그리고 남자 눈이 되게 하트 뿅뿅 돼서 누군가 선물할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주얼리의 그 영원한 사랑의 의미도 좋고 꽃의 모티브로 좀 섞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사신 분들 있잖아요. 또 두 개를 구매할 때 계속 레이어링 하면 꽃다발처럼 연출이 돼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처음 사신 분들도 두 번째 사신 분들 계속 구매하셔서 쓸 수 있게 생각하는 아이템이 꽃으로 한 모티브의 주얼리였어요. 브랜드 이름이 땡 하나 넣어서 얘기해주면 안 됩니까? 땡 땡땡 집안입니다. 땡땡땡 뭐 집안 집안에 있다고? 꺽불나면 반지예요. 아 아 집안 집안 땡 집안 집안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겠다. 실버로 한 거 맞습니다. 자 연재 씨가 원래 꿈이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 그냥 부자 아빠 멋있는 아빠였어요. 돈 많은 아빠? 네네네. 그냥 그래서 대학교도 고등학교 때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왜냐면 그 대학교 등록금 생각보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하러 다니냐 이 돈을 내고? 아니요. 그것보다는 빨리 취업을 해서 아 높은 과장 돈을 벌고 싶고 차라리 네네. 어차피 은퇴 나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 빨리 돈을 버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현실적이었구나. 네. 근데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데 스무 살 때인데 좀 저를 객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면 좋을까 그래 키가 커 어? 키가 크니까 잡재 나오면 돈 많이 벌지 않을까? 그래서 모델 기약점 그런 생각을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놓어 있다가 네네네네. 오늘 대화를 나눠도 되게 엄청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 뭔가 자꾸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털털하면서도 아주 멋있는 친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에리그 자 오늘 안재현 씨랑 조분조분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시간이 시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제가 쓴 책을 또 선물을 해드렸는데 언제 책은 언제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어 네네. 제 책이요. 다음번에 한 번 나오시면 어때요 또? 스페셜 DJ로 어 좋다 좋다. 이 자리에 한 번 DJ로 같이 저랑 전 좋은데요. 좋습니다. 됐어. 야 계약서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그때 책 갖고 나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은숙님께서 다음번에는 남친이랑 같이 오세요. 아 그것도 재밌겠다. 그때 케이힐도 같이 불러. 케이힐도 노래 하나 듣고 인국 씨 노래 하나 듣고 좋다. 너무 좋네. 남친이 듣고 있나? 나와야 된다. 자 오늘 안재현 씨 보내드리면서 오늘 어떠셨어요? 아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네 지금 남친놀이가 나가고 있네요. 아기야? 저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고 저는 이 라디오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듣는 제 목소리도 너무나 오랜만에 반가웠고 그리고 제 항상 꿈나라로 갈 때 함께하는 컬트쇼에 또 나와서 너무 좋았고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뮤지영님을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아 그러니까 동네 주민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인사를 했는데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도 반가웠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활동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컬트쇼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인국의 애기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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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 じゃない. 棚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